안녕하세요 신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아파트 옆 상가 건물에 있는 코인노래 연습장을 다녀왔어요 이번주 돌아오는 수요일에 충북 MBC 보이는 라디오 이승도전곡을 연습하고 왔는데 피곤해서 그런지 신명이 좀 나진 않더라구요 그리고 노래 선곡 자체도 그렇게 신나는 노래는 아니에요 선곡한 노래는 엄마 아리랑위라는 곡인데 콩지윤씨가 비스트로트에서 불러서 대박친 곡이에요 제가 1승 도전 때는 윙크의 얼수라는 노래를 D키로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D키로 설정을 하고 부르려고 하니까 너무 낮은 거예요 음이 그래서 아 그러면 한번 원키로 한번 불러볼까 그러고서 했는데 올라는 가지는 거예요 근데 실전에서 그렇게 높은 음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노래 부르는 시간대가 낮 3시에서 4시인데 제가 저녁때는 그래도 목소리가 많이 튀는데 아침하고 점심때는 좀 목소리가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은 되지만 음 그래도 음 원키로 한번 불러보고 음 떨어지더라도 장렬하게 2승까지 가면 더 좋고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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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